네, 날마다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스포츠죠.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이슈 벌써 한 달 넘었습니다. 다양한 종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로가 터지고 있고, 진실공방 양상으로 가고, 또 십수년 전, 수십년 전 일들이 많아서 사실 저 기자 입장에서는 취재할 증거도 많이 부족하고 피로감도 높아서 관망, 보도를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축구 스타 FC서울의 기성용 선수가 재점화된 상황이라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그젯밤에 MBC PD수첩에서 학교폭력 이슈를 다뤘습니다. 폭로자들이 출연을 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본인들이 당했던 일을 폭로를 했는데, 사실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기성용의 신체 주요 부위 모양까지 기억한다, 이런 자극적인 발언으로 다시 화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방송 이튿날인 어제 기성용 변호사가 발끈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에 MBC PD수첩에 너무 피해자들 입장만 편향되게 담긴 거 아니냐.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만 하지 말고, 그럼 내놔라, 공개해라. 법정까지 만약에 간다면 3심까지 일단 수년간 의혹이 길어질 텐데, 그거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면서도 26일까지 일단 법적 조치 우리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 사이에 주고받은 통화 파일 몇 개를 첨부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폭로자랑 변호사 갈등도 좀 있고, 폭로를 좀 후회하는 내용들이 좀 담긴 자극적인 내용들이 또 역시 있었습니다. 폭로자와 변호사 갈등이란 게 폭로자 측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폭로자들 입장, 뭡니까? 사실 이것도 다를 바 없는데, 폭로자 변호사가 어제, 오늘이죠. 새벽 2시 22분에 카톡으로 저한테 보도자료를 보냈더라고요. 2분에, 2시 22분에. 네, 악의적인 증거 조작을 통한 여론재판 선동, 언론플레이 중단해라. 그리고 이제 그쪽 변호사가, 기성용 측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는 악마의 편집이다. 변호사답게 법정에서 싸우자, 이런 내용이고요. 이 얘기가 저는 재밌었는데, 더 이상 언론 보도를 통해 쓰리쿠션으로 그쪽 의견과 왜곡된 자료를 접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쓰리쿠션이요? 그러니까 서로 둘이 얘기를 하지 않고, 기사를 통해서 주고받는 모양새가 되는 게 싫다. 그래요? 법정에서 싸우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서로 맞서자, 그냥. 그렇죠. 쓰리쿠션 당구용까지 나왔네. 네, 연일 이렇게 시끄러운데, 기성용 선수가 참 멘탈 갑입니다. 어제 K리그 5라운드 광주와의 홈경기에서 역전 결승골을 넣었어요. 아, 그래요? 두 경기 연속 득점입니다. 그래서 또 수훈 선수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왔는데, 제 직업은 프로축구 선수다. 어떤 상황에서도 경기장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일로 흔들린다면 핑계고,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행복하기 때문에 늘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올림픽 얘기 좀 해보죠. 도쿄올림픽. 네. 자, 일주일 뒤에 25일이죠? 축구대표팀 한일전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날이 하필 또 성화 봉송 시작한 날 아닙니까? 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최화한 도쿄올림픽 성화. 벌써 작년 3월에 일찌감치 일본에 도착을 했는데, 1년 만인 다음 주 25일, 후쿠시마현에서 이제 성화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몰릴까 봐 관중 없이 성화 봉송 행사도 하기로 했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영예스러운 일이잖아요. 저희 막내 삼촌도 사담이지만. 어, 그래요? 88년 서울올림픽 때 성화 봉송단으로 뛰었어요. 그래요? 가문의 영광으로 삼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이게 난색입니다. 첫 번째 주자로 2011년 여자 월드컵 우승했던 여자 축구대표팀이 뛰기로 했는데, 3명이 일단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3명은 미국이랑 유럽에서 뛰는 주정급 선수들인데, 코로나19 핑계대면서 이제 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첫 주자가 그래서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몰이 전 조직위원장, 여성 비하 발언으로 사퇴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적이 있죠. 여성 임원이 많으면 회의만 길어진다. 돋보이려면 돋보이려고 서로 안달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도 성화 주자들이 나 못하겠다고 꽤 포기를 했고, 아이돌이나 배우나 럭비나 스모스타들 보면 최소 30명 이상이 사퇴했다고 해요. 정해졌다가. 그러니까 여론조사 보면 지금 올림픽 취소나 재연기 바라는 여론이 70% 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성화 주자로 이제 나섰다가, 뭐 모난둘이 정맞는다 느낌으로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주저하는 것 같고요. 남은 일주일 동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벤츠 이거 탔다가 벌금 낸 축구 선수 얘기 들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제일 재미있었던 기사인데, 바이에른 미넨의 공격수이자 프랑스 국가대표 킹슬리 코망 선수가 벤츠 탔다가 5만 유로, 약 6,700만 원 벌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미넨은 스폰서가 아우디예요. 그래서 매년 4,280만 파운드, 약 673억 원을 후원을 한대요. 한돈이죠. 게다가 구단 지분의 8.33%를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미넨 선수에게 아우디 차량을 주고, 선수단은 그래서 다닐 때, 공식 일정 때는 아우디랑 푹스바겐만 타야 돼요. 그런데 선수들 슈퍼카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작년 1월에 선수단 규칙을 만들었어요. 다른 브랜드 차 타면 5만 유로, 6,700만 원 벌금을 낸다. 그런데 코망이 최근에 벤츠를 타고 왔다가 이 벌금을 내게 됐고요. 알고 보니까 작년에도 맥라렌 차량 타고 왔다가 벌금을 냈다고 해요. 당시에 내 아우디 차량 사이드밀러 고장 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안 통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코망 선수 추정 주급이 2억 2천만 원이라니까 참 별세상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